블랙박스의 개그우먼 정경민 윤현니 해석 블랙박스의 개그우먼 정경민 이기루 김주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할 때마다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조금 될 거예요 오늘도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조금 걱정은 돼요 어떤 영상이 나올지 영상 볼까요? 그래도 오늘 영상 같이 볼까요? 블랙박스 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을 어머어머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 이게 사람이죠? 다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니 그런데 길가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누가 민 것도 아니죠? 네 지나쳐 간 거예요? 네 넘어갔습니다 주행이 계속 됐죠? 역화된 거죠? 역화된 것 같아요 크게 다치셨을 것 같은데 다치신 정도 이 길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보셨을 때 운전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특히 밤이고 밤이고 사람이 있는 건 봤을 것 같은데 갑자기 도로 쪽으로 나온다는 건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저렇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도로 거의 한복판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거리나 이런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운전자가 반응을 해서 역화를 막는다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만약에 저걸 보고 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만약에 꺾었다 그러면 다른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렇죠 옆에 차들도 많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위험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위험 상황에 대해서 곧바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시간에서 좀 갭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결국은 한 1초 정도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회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1초 내지 1.2초 경우에 따라서 0.7초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시간을 유심히 봤는데 저분께서 도로에 나온 것까지 관찰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관찰된 시점으로부터 갑자기 도로에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 도로에서 나온 것을 관찰하고 충격까지 걸린 시간은 1초 남짓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일단 형사적으로는 면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입하는 차량에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나는 잘 안 보이거든요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깜깜할 때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기를 운행했을 때 보통 블랙박스가 더 밝거든요 블랙박스에 잡히는 영상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야간에는 그래서 아마 운전자 입장에서 더 발견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분이 운전자는 특별히 운전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자기 차선으로 갔었고 속도도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60km 내외 정도였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도로에 쓰러지셨던 분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형사 입건 사안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됐는데 좀 안 좋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형사 입건입니까? 네 형사 입건이 되죠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됐다 그러면 형사 입건 사안이 되기는 하는데 아까 김준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 운전자가 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난다 그러면 형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사고예요 저분은 갑자기 이렇게 뭐 불편했거나 술에 취하실 거 아닐까요? 술에 의해서 지금 저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 표시가 만약에 올바른 것이라면 지금 9시 58분경으로 보이거든요 10시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당시에 주변 상황을 보니까 무슨 당구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 통행이 쉽게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참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김변호사님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결국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민사 부분인데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지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의 피해는 지금 차량 운전자의 그 차량에 가입된 그 종합보험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은 야간이고 뭐 이런 여러 점을 좀 봤을 때는 글쎄요 제 적은 경험으로는 저 상황에서 한 2대 8 내지 한 7대 3 정도의 지금 아무래도 저렇게 갑자기 도로에 쓰러지신 분의 과실이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본인 과실이 조금 많이 인정되더라도 저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민사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건을 처리해 보면 형사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이제 좀 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민사적으로 이제 배상 책임 부분에 있을 때는 좀 피해자 입장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해요 정말로 뭐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사고 또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고라고 해도 또 민사적으로는 조금 뭐 1이나 2 정도의 그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를 해서 피해자가 조금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참 운전이 나 혼자 조심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 보험사 측에서 또 이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뭐 면책이 무죄가 나오거나 이러면 하나도 못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전문가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 보시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늘 운전대 딱 붙잡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뒤 옆에 다 보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상비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 영상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나가거든요 여기에다 영상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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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